대구 성서공단 내 500평대 섬유기계 부품공장 매각근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성서 2차 산단 대천동입니다 여기 전면 15m 접혀있는 500평대 공장 매각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물 면적은 383평으로 메인 공장동은 1층 322평이고 2층에는 61평의 사무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은 일반 공용으로 사용성이 난 공예공장 시설로 창고는 4.5m라서 부품가공 조립, 섬유, 이불, 건설 자재, 제조공장에 즉합한 곳입니다 또한 동력은 200km를 지원하며 주차는 9대까지 가능하여 직원들과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방향은 서양으로 주출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매도가는 26억 5천만원입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하며 임대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저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공장의 위치와 구조, 가격 등 모든 조건이 귀사의 다음 사업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성소 2차 산업단지 내 인기 있는 병수대 공장 창고 메가근으로 창고가 4.5m의 섬유나 기계 부품 조립으로 적합한 매물입니다 공장용지 500평에 건축물은 383평이고 일반공업지역에 건축물은 공장입니다 동력은 200km 유입되어 있고 매도가는 26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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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